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3월 학평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기출을 혹시나 이 전까지 한 바퀴를 다 본 고3 친구들이라면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 베이스로 나왔고 어려울 법한 것들이 이미 기출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출을 한 번 끝냈다면 저랑 제로 한 큐까지 다 보셨다면 딱히 와 이 문제 해석도 못했어 라는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고3이 된 우리 3월에 고3이 된 친구들의 경우 기출을 다 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평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점수는 제가 신경 쓰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점수는 의미가 없어 재수생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본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이나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좀 잡아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제가 어차피 해설강의 다 올려놨으니까요. 1번부터 30번까지 싹 다 올려놨으니 해설강의를 봐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로 푸셔야죠. 그냥 그래프 그려서 뒤집어 올려서 극대 자꾸 푸는 아주 간단한 문제 제로 보셨으면 9번 맞으셨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나는 공식 이용하는 문제 10번, 11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제가 3월 학평 대비로 올려드린 문제 중에 각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거를 내면서 약간 고민을 했으나 여기서 각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뭐 그랬어? 그랬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실은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 쓸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교점을 만드는 거고 교점, 둘이 차함수로 놨을 때 그 값이 교점이다.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봤으면 12번까지도 나쁘지 않아. 이제 13번, 14번, 15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합성함수죠. 여기서부터는 한 큐를 제대로 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GX 그래프, 사인 그래프, FX 그래프, 2차함수 그래프 우리가 어렵다라는 게 FX나 GX 자체의 해석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 정도의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풀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근데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충분히 시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렵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풀어내야 되는 정도이고요. 14번이나 15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계산 문제야. 미분 가능하다. 얘들아 뭘 외쳐야 돼? 미안하! 가 들리면서 아,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구나. FX는 연속일 것이고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K에서 좌우를 봤을 때 둘이 같을 것이다. 를 FX와 F'X를 놓고 써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계산 문제로 바뀌어요.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다만 A 나오지, B 나오지, K 나오지 난리가 나면서 여기서 계산이 약간 해릴 수 있었으나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좀 들어봐 주시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A1부터 A6까지도 안 써봤으면 너넨 안 돼. 무조건 수열은 뭐다? 공식이 없으면 나기규다. 나열 기준항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쓸 것이고 나열이나 기준항 잡는 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심지어 1부터 6까지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나열 한번 안 해보셨다면 안 되죠. 무조건 나열부터 해서 얘는 요즘 수열 문제는 선생님이 너희에게 주입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문제마다 그냥 이런 특징을 가져 니네가 대충 찍어맞혀봐.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때 얘가 뭘 때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를 예측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수열의 문제는요. 얘들아 이건 나열해야 되고 각각을 일일이 다 써보면서 찾아줘야 돼. 이런 훈련을 시켜드리는 걸 해줄 수 있는 거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그 자리에서의 이제 응용 능력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는 건데 가서 읽고 푸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전에 우린 뭘 해야 돼? 나열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얘랑 부딪혔을 때 내가 쫄지 않고 써가면서 하나하나 항을 찾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수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20번으로 넘어가면 얘는 22학년도 아니 21학년도 21년도 21년에 9월에 시행한 9월 합형 문제의 이 표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 한 큐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거 보고 어? 얘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원점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마이너스 P, P네? 이러면서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극값 두 개가 잡혀버리는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기출 베이스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기출 베이스로 나왔다는 얘기고 이 문장 똑같이 나와 있고 우리 한 큐 교재 수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교재 교재 이렇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1번은 빼박이잖아. 로그랑 지수랑 이렇게 그래프에 교차점들이 나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차점들이 나왔으면 우리는 뭐야? 교점! 키워드 뭐예요? 교점? 좌표 설정! 좌표 설정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주는 거 그냥 좌표 설정에서 계산하는 문제 물론 계산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시도할 법한 문제 제가 충분하다고 얘기한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22번 자 이런 문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맞지?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학평으로 연습으로 드렸던 문제에도 얘가 있어요. 티찔러 넣어서 위로 올려가지고 그때 불연속점이 생기는 개수 바뀌는 이런 문제는 베이스는 똑같아. 근데 뭐가 문제다? 얘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22년 9평의 22번에도 비슷하게 나왔어. 결국엔 여러분 지금 3월 학평은요 사실은 기출을 제대로 봤다면 웬만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완전 새로운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만 계속 나와준다면 수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풀 희망도 보여요. 근데 이제 6월, 9월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올 것이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여태까지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되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던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 제가 다 한 큐 제로에 모아놨잖아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 풀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티 찔러 넣고 뒤집어 올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된 상태에서 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 처음 보는 식인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 연습을 하고 지금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식을 얼마나 뭐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 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베이스로 여러 좋은 문제들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 말은 그 전에 나온 기출은 싹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뭘 드려요? 기출만 알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약간 바뀌었을 때 소재는 분명히 비슷한데 뭔가 특징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못 풀지 그걸 위해 뭐가 있어? 워크북이 있어 여러분 제로 한 큐는요 기출이고 워크북은 기출 변형 새로 제작한 문제야 숫자만 바꾼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워크북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듯 바로바로 워크북 안 푸셔도 돼요 한 큐는 제로는 물론 바로 워크북 다 풀고 그냥 던져버려야 되고 한 큐 들어와서 워크북 나중에 엔제로 쓰셔도 되니까 좋은 문제고 돈 들인 문제니까 제발 마지막에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한 큐 들으면서 워크북 푸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좀 해주시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래 3월 학평은 기출 베이스였어요 기출 베이스였고 기출 보셨다면 이제 우리 N수생들 문제 풀어보시면 잘 풀릴 겁니다 잘 풀릴 거고 이 정도로 나오길 바라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 이건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정도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기출 섭렵이야 상반기에는 무조건 기출을 섭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베이스로 만들어진 좋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은 무조건 상반기에 끝낸다 나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기출을 5월까지 끝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5월 31일에 한큐 완강 이벤트도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부디 5월까지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안되면 6월까지라도 해서 상반기에 기출은 내가 아무 문제나 띡 잘라서 던졌을 때 풀어봐 했을 때 아니 얘기해봐 풀어봐도 아니야 설명해봐 했을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 여기 찔러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게 뭐뭐뭐가 있어요 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출 베이스 무조건 기출은 필수예요 자 여러분 긴장하고 잠깐 23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38일이면 꽤 많은 시간인 거 아시죠 막 한 8개월 좀 안 남은 이 상황에서 238일이면요 곰이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3월 합형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고 한큐를 다 봤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지 이게 쉬웠다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출 공부 꼼꼼히 하시고 제대로 제 커리를 열심히 따라서 오시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사실 장기간 계획 필요 없어 일단 상반기 계획부터 보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출을 달려서 한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어차피 커리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문제 드릴 거고 좋은 교재들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마련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5월 31일까지 목표를 잡고 기출 끝내는 거 한큐 끝내는 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점수나 등급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친구들 있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해설강의 1번부터 30번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